시작! 카메라! 추가! 야 스파이 아니냐 너? 오케이 제이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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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그냥 봐도 오케이 추가 날리고 날리고 고! 공부와! 오케이 봤어? 자 오케이 제이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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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뒤로 갈게요 오케이 자 받아 두고 받아 그만 웃기라고 힘들다 원래 승부는 3전부터지 아 우리 3명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예상도 못해 아니 가슴 트래핑하는데 왜 이리 가 저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기대돼